안녕하세요 그루트 오늘은 중학생 컨셉으로 쓸 시간을 켜봤어요 요리사 입장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누르는 센스 부탁드려요 왜 처음부터 10일이죠? 두둥퍼센트님 차단! 프로님이라고 해요 아나? 그.. 그랬나? 프로도 좀.. 어디서 만..이.. 혹시? 아하 미안 나 오자마자 차단 시켜줘 아하 미안 나 오자마자 차단 시켜줘 나 당연히 대세 1개는 넘었지 우리 친구 축하해 괜찮아 잘 안하자마자 괜찮아 방법만은 말하죠 아침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시간을 바꾸는 건 좀 알겠습니다 수빈님 안녕히 가세요 잉? 그럼 나도 그 정리 대상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어 그동안 고마웠어 안녕히 가세요 아 그게 미안해 소총은 대세를 할 거고 반모자들이 너무 많아서 구독은 해둘 수가 없네 정말 미안해 그런 자리에 존경하거나 좋아해서가 아닌 본인 채널 구독자를 늘리시려고 반모하신 거군요 죄송하지만 차단 이어 목적을 가지고 반모 신청하시는 분은 거르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으니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오예 해킹한 거 엄청 범죄자들 자유 시작해볼까요? 안녕 빗발입니다 오늘 실시간을 켰어요 우리사 아니 제가 엔산마를 볶은다고 했다고 또 다시 볶을 수도 있는 건데 뭐가 문제 있나요? 이런 대칭 아니 제 채널이라고요 고치워 아니 제가 몰래 이러네 고치워 세웠어요 뭐지? 이거 아닌데 고치잖아 생각해야 하는데 아니 저는 대카처럼 엄마를 틀었을 텐데 대칭 알람이요 네? 네? 제발요 저기 누구세요 왜 제 지포 채널에 들어가 계신 거죠? 사칭 해킹 구찌 샷박 모두 범죄인 거 아시죠? 사이버 수사대에서 지금 대그라 출장 중에는 대기하고 계시죠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포야 너 컴퓨터야 정말 미안해 그냥 심심해서 한번 들어가 본 거야 뭐? 컴퓨터라면 귀염이라는 거야? 내 단짜? 여미? 헐 그냥 네가 보라고 해서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고할 땐 그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 미칠돈 미칠돈 응? 이렇게 놀게 알겠어 지는 우정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봐주는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친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적밤이야 레인보우 고마워 영상까지 만들었더니 정말 감동이야 근데 어쩌지 2천 6배가 아니고 2만 6천인데 네 응응 알겠어 너무 길려 만들지 말고 저 저 저기요 좀 민망하지만 제 구독자 수사 26만이 아니라 2만 6천입니다 아 네 2만 6천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마완아 엄마가 반대하셔서 만들고 싶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정말 고마워 근데 몇 명이나 들어왔어? 알겠어 지금 나는 학원 가야해서 1시간 후에 들어가 볼게 뭐야 오늘 학원 쉬는 날이었지 내 정신 좀 봐 아 그럼 내 편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어 뭐야 편방이 아니고 안티편방이었잖아 3천 네 정말 만들기 잘하셨네요 덕분에 피드백 잘 받아갑니다 아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뒤에서 하지 마시고 제 채널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 이제는 되떡붓떡시겠구나 왜냐하면 차단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드백 벚꽃 다시 실시간 퀸짓보예요 그런가요 아마 처음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거예요 끄큼 정 그러시다면 안녕 알았는데요 저기 제가 지금 소리낸 채널에 가 봤는데요 영상이 하나도 없던데 제가 무슨 영상에 따라 했다는 거죠 진짜 제 영상 올리신 건가요 일단 들어가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헐 뭡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깜짝 이벤트까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벌써 저는 학교 갈 시간이네요 모르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럼 전 이마실 시간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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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